장사하기 많이 힘드시죠? 아우 말도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힘드십니까? 많이 불가는 올랐지 임금이 올랐지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장사하기 힘드시죠?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좋습니다 양국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봐서는 임금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임금도 많이 올라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? 그렇죠 임금도 많이 올랐죠 임금도 많이 올랐죠 물가 올랐죠 임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도 못 때리고 와가지고 해당력 좀 해가지고 너무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의 책감도가 높아서 왜 물건을 사러 오지를 않아요 사람은 왔다 갔다 먹어야지 사지런대로 사야만 임금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뭐 그전 한 3분의 2에 올랐다고 봐도 돼요 아 뭐 안 챙길품이나 이런 주민들이 말씀이 많았죠 그렇죠 어디 계시지 않나요?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소잖아요 네 장소장